한신대 신대원이 최근 고 임보라 목사 추모 문화재 장소 사용 요청을 불허한 것에 대해 한국기독교장노회 여성연대 등 기장 구성원들이 한신대 신대원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고 임보라 목사는 사회적 약자와 수많은 소수자들과 함께 그리스의 사랑과 우정을 몸소 실천한 기장의 목회자였다며 장소 사용을 불허한 학교 측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우리는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등의 바다로 나아갈 것이라며 장소 사용을 불허한 학교의 결정은 기장과 한신 역사의 불명예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 임보라 목사 추모 문화재는 당초 한신대 신대원에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기장 일부 목회자들이 문화재 순서를 문제 삼았고 학교 측이 이를 수용하면서 대관을 불허한 바 있습니다. 고 임보라 목사는 당초 한신대 신대원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 임보라 목사는 당초 한신대 신대원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 임보라 목사는 당초 한신대에 공연을 불허한 것입니다.